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지난주에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죠. 새로 뽑힌 원내대표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입니다. 윤호중 민주당 새 원내대표, 현재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듯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있어서는 백신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실질적인 민생지원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해서 하기 위해서 오늘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국민께서 염원하시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개혁 과제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했는데 개혁을 강조했다는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전해 드렸습니다. 개혁, 정하석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이죠. 재보선 참패 이후에 쇄신이라는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즉 민주당이 달라져야 한다. 재보선 참패 이후가 어디에 있느냐, 국민의 목소리, 민심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래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 목소리는 지금 잦아들고 개혁 완수라는 쪽으로 여당의 분위기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까 윤호중 원내대표 얘기 중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앞바퀴에 민생 걸고 뒷바퀴에 개혁을 걸어서 사륜구동차 나가듯이 나아가겠다 이 얘기는 결국은 그 민생이라는 게 이 4.7 보궐선거의 패인을 민생 정책에 대한 실패, 부동산이라든지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패로 보지만 어차피 그래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개혁의 동력이 있어야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있어야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친문 주류 이 부분에서의 글쎄요, 뭐 해계몬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시도를 할 경우에 집도끼마저 놓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재보선 참패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재보선을 진두지휘했기 때문에 참패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죽는 안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박수현 위원장님, 여당의 분위기가 오히려 더 강경하게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개혁 여기에 언론개혁까지 해서 개혁을 마무리하자 그것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뭐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적도 없고요. 민생과 개혁이라고 하는 두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가는 것인데 사실 지난 1년간 검찰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추윤갈등이라고 하는 명명까지 붙을 정도로 저희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민생보다는 검찰개혁,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이런 문제에 골몰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을 국민한테 심어준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항상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개혁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그러니까 지난 어떤 1년간의 검찰개혁의 과정처럼 굉장히 본질이 뒤바뀐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어쨌든 국민께서 잘 인식하실 수 있도록 균형을 잘 잡고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개혁의 끝까지 더 뭐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늘 해 온 일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그 개혁 때문에 국민들께서 피로하지 않도록 민생에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민생을 도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잘 잡고 가겠다 그런 뜻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경선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안주 의원이 경쟁을 했는데 박안주 의원은 분명히 강성 친문당원들의 목소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제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도 비싸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어쨌든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윤호중 원내대표였단 말이죠. 박안주 의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박안주 의원의 그 목소리보다는 윤호중 의원의 개혁 완수라는 목소리를 민주당 의원들이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 저변의 기류는 강성 친문당원들 목소리 이게 참 민심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우리도 신경은 쓰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도 엄연한 당원의 목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야, 그러면 일단 개혁 완수 쪽으로 가자. 이렇게 됐다라고 많은 분들은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두 후보가 그렇게 딱 대비되는 그 말만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언론에서 딱 재미있게 이렇게 딱 하다 보면 그렇게 대비를 시키는데 또 윤호중 의원도 캠페인 기간 중에는 전략적으로 그 당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개혁이라고 하면 키워드를 앞세울 수도 있었죠. 그리고 박안주 의원이 사실은 완사이드하게 지는 게 아닙니다. 104대 60군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박안주 의원 3선 처음 도전하는 3선 의원치고는 또 굉장히 많은 표를 득표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다. 두 가지 목소리에 다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선거 기간 중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했다 하더라도 당 대표,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은 모든 결정은 당이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견이 있는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같이 끌고 가는 것이 지도력 아니겠습니까? 윤호중 의원이 캠페인 기간 중에 그런 부분을 다소 강조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표가 되고 나서 강조하듯이 당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이런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소위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할 지도력을 지금부터 보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시키는 강성 친문 지지층, 소위 대깨문이라는 분들의 행태는 우리가 봤단 말이죠. 문자 폭탄, 전화 또 욕설 이런 걸 통해서 그 목소리들이 초선들 반짝 목소리 냈다가 다 위축됐습니다. 그게 민주당의 현 주소고 그 결과가 저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지금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강성 친문을 대변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모든 언론이 관측을 하듯이 국정대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당의 주된 역할 이런 거를 국민들은 기대할 텐데 그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윤호중 의원 말씀에서도 우리들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언론개혁, 말은 개혁이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여당의 검찰개혁이 뭘 의미하는지 국민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검찰을 보다 더 장악하겠다는 이런 취지고 언론도 불편하게 언론이 자꾸 비판하고 지져가니까 이제 언론을 개혁하겠다. 언론을 좀 더 통제하겠다는 이런 취지로 읽힌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겠지만 여당의 어떤 입장이나 정책의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선회 배상이나 이런 겁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론의 취재 환경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1인 유튜버 시대에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가짜 뉴스도 많이 생성되고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정상적인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존 언론들이 잘 활동,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법 5개 낸 의견이 있는 것을 보면 주로 1인 유튜브의 활동들, 이런 부분들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희도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은 정하지만 그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검찰개혁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교훈을 많이 얻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현재 법을 통해서 발의하고 있는 의견은 지금 그런 부분들에 주로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런 부분 보면 말이죠.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가령 여당 지지자들은 내곡동 땅,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기에 갔느냐 안 갔느냐, 측량 현장에. 이걸 계속해서 쓰는 언론은 좋은 언론사고. 박영선 후보의 도쿄아파트 쓰는 언론은 안 좋은 언론사고. 분명히 이런 관점들이 또 역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또 관련해서 도쿄아파트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는 좋은 언론사고 내곡동 땅이 갖느냐 안 갖느냐 쓰는 언론은 안 좋은 언론이고 너무 자기들의 관점, 자기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언론을 재단하고 뭐 그러면서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언론개혁의 어떤 명분이나 당위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갑자기 한번 그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짧게 붙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낸 법안들이 대부분이 기존의 정상적인 어떤 언론들의 그 환경을 어지럽게 만드는 새로운 어떤 1인 미디어 환경들을 잘 만드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일 전 의원은 또 언론인 출신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당에 속한 분들은 우리 앵커 말씀대로 일종의 당파성에 따라서 언론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표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 기관은 언론 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보도와 편집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것. 그건 언론의 역할을 언론에게 최대한 맡기는 게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언론 개혁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내곡동 땅 문제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의 수미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내곡동 땅 이야기를 하시다시피 했는데 오세훈 당시 후보는 나는 도쿄 0선 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토론회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휘층도 도쿄 문제 가지고 그다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처음에 좀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언론과 관련해서 여당은 좀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언론 개혁으로 포장을 해서 각종 언론의 자율성을 소위 옥죄는 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이고 그거는 언론은 언론의 역할을 하도록 언론에 스스로 맡기면 됩니다. 대신 이 법을 통해서 언론이 보다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언론과 소통을 해가면서 하면 되는데 일방적인 방식으로 법안을 내서 언론에 대해서 소위 으름장을 놓고 옥죄려고 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어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론사에 전화를 해서 보도 책임자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뉴스를 좀 실어달라, 빼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언론도 이제 촛불 집회 이후에 기대기라는 말 들으면서도 좀 반성하고 그런 세상은 다시는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그런 측면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개혁이라는 말이 자칫하면 현 정부의 불리한 기사를 쓰는 언론사들 대상으로 한 언론개혁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다가가게 되면 민주당에게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신부님,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 그리고 여권 이야기를 여러 번 해드리고 있는데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할 말은 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지요. 오늘 수석보좌관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 박경민 대변인 수석보좌관회의 참석자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흔들림 없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다하자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국민의 실책을 썬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정기로 삼겠습니다.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인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직 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유능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질책을 쓴 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적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석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야기는 어쨌든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그 참패를 국민의 질책으로 생각하고 쓴 약으로 여기겠다. 뭐 이런 각오를 밝혔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주 말에 이제 당, 정, 청까지 어느 정도 이제 인적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한 1년 조금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 말에 어떤 조금 4.7 보궐선거의 패배의 충격을 좀 극복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기 위한 변화에 방점을 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적 변수, 그러니까 민생과제라는 부분, 부동산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좀 보이느냐 그다음에 코로나 방역 상황이라든지 백신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국민에게 이 정부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데에 대한 그 공감을 불러일으키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남은 1년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정부는 여당과 정책 협력을 강화하면서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안정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민생을 가장 앞세우고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방역과 부동산은 민생에서 가장 민감한 상황입니다. 아슬아슬한 방역 관리에 허점이 생기거나 부동산이 다시 불안하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보면 개혁이라는 말은 볼 수가 없어요. 민생,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 이런 부분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여당과 청와대, 여당과 정부 사이에서 과연 이런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나 소통 이런 문제를 놓고서 조금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가능성도 있지만 그동안에도 소위 당정청이 많은 소통을 해왔지만 사실은 좀 일사불란해 보였죠. 그런데 방향이나 내용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유능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인사를 보면 과연 유능한 인사를 소위 말해서 초당파적으로 대통령이 데려와서 그분들께 역할을 맡기느냐 하면 그런 점은 아니라고 봐요. 당장 문제가 되는 분이 청와대의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된 김오란 교수. 이분에 대해서 벌써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백신과 관련해서 그분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 방역과 관련해서 하셨던 말씀들이 당시 국민들의 우려에 어떤 적절한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야당과의 소통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앞으로 소통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 말씀으로만 소통하지 마시고 야당 사실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대통령께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는 모습 별로 안 보였고 지금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오중 원내대표 뭐라고 하십니까? 원구성 협상은 없다. 지금 사실은 야당이 그거 달라고 원하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지난번 소위 말해서 21대 국회 초반 원구성 협상할 때 법사위원장 여당이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수로 밀어붙이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야당에서 할 테면 여당에서 다 해라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도 그러면 윤오중 원내대표가 소통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다시 해서 지금 야당목에 국회 부의장도 비어있고 그다음 법사위원장들 민주당이 야당할 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박수현 위원장도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짧게 하시겠습니까? 네, 대통령의 수보의 말씀 중에 개혁인지 없다 이렇게 또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정부는 무엇이 문제이고 과제인지를 냉정하게 직시하라. 이 문제가 바로 민생을 지적한 것이고 과제가 개혁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도 하되 그러나 국민들 보시기에 개혁만 막 필요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잘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정확하게 정리했다고 봅니다. 전국의 정보가 있습니다. 저희 SBS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뉴스, 유튜브로도 SBS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